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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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십자가가 보이죠? 지난주 아는 분 때문에 저기 교회를 갔다 온 적은 있어요. 믿음을 그쪽으로 갖고 계시진 않고? 그렇진 않고요. 최근 들어 5년 내로 돌아가신 분이 집안에 한 두 분 계신 것 같고요. 신종이 됐건 시댁이 됐건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가 관제라고 하죠. 관제수도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서운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운을 기획하시는 거 매입하실 거나 매매하실 일이 있으면 문서운을 한 두 개 보입니다. 그런 거 잡아도 괜찮을까요? 네. 뭐 운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63시라면서요. 생일 달만 얘기해 줘 보세요. 8월 달. 그럼요? 궁금한 거 모르세요? 제가 그동안에 투자 같은 걸 하든 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무용적인 거에 정말 안 맞습니다. 무용적이라 하면은 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이런 쪽에 정말 안 맞습니다. 지금 내일이 지금 한 3년 4년 죽이자는 참 깨졌을 겁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걸 얼른 터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전부터 죽으라 죽으라 하는 형국이세요.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것도 깨진 것도 있지만 가정 쪽으로 또 집안 쪽으로도 모두가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되게 안 좋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아저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60년생 그러면 정말 경제생이네요. 궁합적으로 해야 좋다고는 하지만 아저씨는 새님이라고 친다면 우리 어머니는 남자인거죠. 아저씨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7월 19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보살이고 보살, 무당 나같은 보살이고 아저씨는 박수무당 나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무당 2명이 평생 사시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닌 거죠. 정말 안 좋은 거죠. 엄청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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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이라 해서 궁합적으로 잘 맞는데 내면에 지방끼리 신적인 게 있어서 부딪힘이 많은 거죠. 그럼 계속 이어서 살아갈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식자에서 잘 잡아 놓은 것 같고 조상들이 잘 합의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공을 많이 들여 놓으셨어요. 그 덕으로 지금 이렇게 안 깨지고 안 뜯어지고 그리고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시는 건데 우리 그럼 박학선생님은 정씨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김가 김씨 어디 김씨? 김에 우리 엄마는 정씨가? 저는 은진송 은진송씨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관록을 먹든 무슨 일 하세요? 자기 사업하고 있어요. IT 쪽에 근데 IT 쪽들이 많고 다들 불경기에도 잘 되는 형국이지만 우리 김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3, 4년 조금 힘든 형국이고요. 앞으로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엄마는 엄마대로 본인의 일을 추구하고 투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 하시는 일 따로 있지 않으세요? 사무실에 나갔는데 별로 부동산 그런 쪽 아니에요? 부동산을 과거에 중개사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사무실에 나갔는데 무역 사무실이거든요. 너무 안 돼가지고 엄마가 뭐 대표나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이번에 뭐 한 가지를 아까 문서분 말씀하셔서 제가 대표를 맡아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몰라서요. 그 대표라는 것을 문서라고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괜히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고요. 구설만 끓을 것 같습니다. 구설. 시끄러운 소리만 난다는 거죠. 근데 은근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기주님이. 나서는 거 좋아하고 내가 좀 갑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닌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근성이 있으세요.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제가. 그 근성이 있어요. 암압리에.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 큰 애가 90년 11월 23일 양력으로는 아, 양력으로 11월 23일이라 10월 7일일 거예요. 입력으로. 90년이요? 네. 백마뛰 경호생이네요. 네. 제가 이번에 경찰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했었어요. 이번에 지금 면접만 남아 있거든요. 언제예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라고 하는데 딱 날짜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김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희 남편은 김천. 경북 김천. 네. 직업 선택은 정말 잘했습니다. 아이가. 관록을 먹고 나라에 벼슬을 하라는 아이니까 경찰 그런 쪽으로는 정말 잘했는데 운때가 항상 부족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모의고사 치면 정말 잘 나와. 알아요? 근데 본 시험에서 깨져요. 모의고사에서는 100점 받는 아이인데 본 시험에서는 70점 나오는 기억이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다 돼. 그럼 이제 시험도 다 보고 다 해서 이제 면접이라는 거 하나 남았잖아요. 좋은 말씀은 확 됩니다. 소리가 확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요? 확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 분 김 선생님 고향을 물어본 거예요. 고향 제가 이런 거 유튜브 찍어도 뭐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결과 그런 거 나오기 전에 김 선생님 고향 뭐 경북 김천인 성주 상주 뭐 이런 쪽이잖아요. 산신제 좀 드리세요. 더군다나 아이가 국가공무원 벼슬을 하는 일이잖아요. 산에다가 좀 기원 좀 많이 드리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몫으로. 네. 이건 뭐냐면 아이 문제가 좀 부족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며칠 그래도 있으니까 6월이 되면 그나마 서둘러서 한번 5월 달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날짜가 지금 얘한테는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2, 3일 앞두고 공지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행정인데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요. 우리 기준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똑똑이에요. 본인이. 분명히 이거 투자하면서 뭐 이거 하면서 투자하면서 이거 하면서 거꾸로움이라고 할까요. 막 흥쾌하고 이건 될 거야. 이런 마인드에 한 게 아니라 이거 좀 그런데 하면서도 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머님이 용기예요. 네. 본인이 반무당을 해도 되는 성격이세요. 그만큼 사람 잘 보고 촉도 좋단 말이에요. 잘 맞는 사람이 내 운세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안 좋은 선택을 계속 하신 거라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는 형국에 본인이 벙어리 낸 가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보세요. 생신이 몇 월이죠. 저요. 8월 15일. 보세요. 지금 보면 음룡은 3월입니다. 3월 28일인데 오늘이 그러니까 이 생일이 또 가까워질수록 기준이면 또 운이라는 게 환급까지 쓸 운이 4, 5년 짜리가 지금 미리 치고 들어왔거든요. 운이 들어온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을 받아야 좋은 거거든요. 글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에 자꾸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대표이요가 된다?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칼날 위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줍니다. 삐끗하면 비는 거고 발이 다치는 거고 딱 그런 형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또 삼재도 또 강한 삼재를 또 겪으시는 거고 김선생님은 건강 혈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을 먹고 있거든요. 혈압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지금 이래저래 벌려놓고 마이너스 진 게 나중에 알게 되면 그분이 목잡고 넘어지실 일만 남은 거겠죠.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럴 때 무당집에서라도 우리네 같은 데 어디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좀 정성 좀 드리고 좀 하시지. 그러니까요. 바보. 아무튼 아들도 조금은 그 운이 그냥 그냥 경찰 그냥 일반 경찰 그냥 그 간단한 그 운 같지는 않고요. 조금 뭐랄까 급이 있는가 보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경찰 공무원이니까. 조금 위에 거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그냥 내려진 거예요. 백말띠에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일 너무 잘 선택했죠. 근데 아이가 꼭 그 산에 본양 본산에 산에 우벌이 있어서 그런지 고배를 꼭 그 앞에서 마시는 형국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생님 남편분이 김일성 같은 분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독재 아닌 독재가 심하다는 겁니다. 내가 답이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아 따라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온화하고 좀 호연 것도 많고 그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고집은 좀 있어요. 7월생들이 고집이 온고집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에요. 사업적으로 당신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돌다리를 들이로 가고 굉장히 꼼꼼하게 가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꼼꼼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분이 아시게 되면 마누라가 이렇게 벌려 놓은 거 보면 뒷목 잡게 생겼어요. 눈치는 좀 채 가지고 대충은 알아요. 왜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당이시고 박수무당이시라고 그러니 당연히 느껴지겠죠. 얼굴만 봐도 척하면 알텐데 아무튼 하루라도 투자하신 거는 글쎄요. 기주님의 2,3년 죽어라 죽어라 하는 형국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보면 이자 되기도 바쁘실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안 좋으시고 또 본인의 개인 운세도 되게 안 좋으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전망이 없을까요? 글쎄요. 한 2,3년 고생하시는 형국이니까 2,3년 말이 2,3년 고생한다는 거죠. 앞으로 또 2,3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힘든데 그래서 아들도 아들이고 남편도 남편이고 어떻게 보면 기주님 몫으로라도 좀 그 경상도 그쪽에 산진제 좀 권해드립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이거 돌아가면서 행사 그런 것도 제가 권하지 않는데 그것만이 답이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재배시는 거예요? 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권이 되시면 같이 같이 움직이셔도 되고 편안하게 한번 하죠. 그거예요. 귀신이 없다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저도 재받을 합니다.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다음 달에 행사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 지금의 기주님 자체가 좀 빌고 사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저한테 아까 교회에 십자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집안 내력도 누군가 한 번 계실 겁니다. 뭐 권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누군가 계십니다. 언니가 권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먼저 제가 여쭤봤던 거죠. 아무튼 심내셔요. 아들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92년 양력으로 9월 10일이거든요. 92년 9월 10일 이 친구는 또 원숭이끼네요. 네. 양력으로 언제? 네. 생일이 언제? 네네. 아니 언제냐고요. 아 9월 10일 대대 형보다 이 친구가 더 야무집니다. 며칠 지난주인가?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혼여행 간 상태거든요. 며느리 몇 살입니까? 한 살 유예요. 며느리 잘 보셨습니다. 잘 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잡히는 애가 아닙니다. 너무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고집이라는 게 딱 아버지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일 합니까? 이 아이는? 삼성전자. 그렇죠.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며느리도 만만치 않고요. 똑같아요. 며느리가 현명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참 남자를 잘 다룹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남자를 꽉 잡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참 슬기롭다고 해야 되나요? 어질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배움도 많겠지만 잘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랄까 집안내가 그렇게 건강한 체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누가요? 그쪽으로. 집안이 김씨네요. 저요? 나름대로 관리들은 하고 막 하시는데 조상내력부터 막 장수지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4세인가? 집안내력이 부모, 시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증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장수지반은 아니어서 그런지 기력 키운들이 강함이 없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걱정할 일 없으실 겁니다. 근데 자손을 조금 많이 늦게 낳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낳는다고요? 많이 늦게? 늦게? 아까 큰애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 시험보다. 큰애는요.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아이인데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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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몇 번을 꺾인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그럴 애가 무슨 결혼입니까? 결혼을 못하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된 게 없는데 남의 사람을 어떻게 얻냐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인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 운세도 되게 사납거든요. 아버님도 어머니도 그렇고 3대시란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운세가 사나올 때는 큰아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장남, 장손, 선호사상이 있잖아요. 그 역화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3대란 말이죠. 둘째도 3대거든요. 둘째는 그냥 네비 뜨더라도 엄마 아빠가 3대일 때는 장남이 제일 많이 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있고 경찰관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잡이 되고 되면은 그래도 사치 반짝이 갑니다. 서른 일곱. 여섯 일곱 좀 보여집니다. 엄마는 정말 바보 멈춘이 같아요. 호뚝뚝이. 분명히 예감 직감이 왔는데 그거 무시하고. 귀가 얇았던 거죠. 응? 귀가 얇았어요. 귀가 얇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내 운이라는 게 넘치다 보면은 100명의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가거든. 그리고 뭐야 새로운 뭐지 미세 조류 뭐 이런 관련된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어머니. 네. 본인의 운세가 정말 영 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는 게 뭐 신 사업이고 신전 개념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다른 사람들은 될 수 있겠지만 엄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운세가 지금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 형국에 뭘 또 이해 가시죠? 간단하게 내 운세가 좋아지고 내 운세가 나아지고 나서 뭘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콧받트리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서훈이 들었다는 건 새로운 일보다는 부동산 매매하실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매입하실 일이 있다면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관제 같은 거 별로 하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제 수가 떴는데 어머니 하신 일들 그런 거 좀 이렇게 그런 일로 관제가 열리는 형국이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해서 받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다 관제 수입니다. 관제 수가 두 개 정도 보여지는 거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소송이 됐건 고소고발이 됐건 이런 쪽으로 해서 받으셔야 되겠죠. 받을 수 있을까요? 해야만 받는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 상대들도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힘든 와중에도 자기 무거울 거, 자기 할 건 다 하고 매번 거짓말만 계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거고요. 그게 잊지 마세요. 남자는 절대로 만날 수 있고 살지 마세요. 그게 1차적이 되고 그다음에 돈이라는 게 2차적으로 진행이 된 형국이니까요. 그렇거나 어쩌거나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대들한테 빌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하셔야 받습니다.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고 투자는 투자니까요. 투자를 했는데 계속 금방 될 것 같이 이야기 하는데 잘 안 돼서 아무튼 좋은 인연은 아니십니다. 최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군요. 돈을 보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제는 그러니까 법으로 해야만 받은다 소리가 나옵니다. 못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도 엄마지만 아들은 이 백마띠들이 자존심이 정말 이거거든요. 근데 아들의 자존심은 이게 지금 요만큼도 안 남았어요. 아 이게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꺾인다면 아이가 모든 일을 자포자기 할까 그게 그 없이 납니다. 그거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엄마부터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엄마로서 지금 학원비다 공부하는데 지원을 다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선신적으로 이런 쪽으로도 한 번 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더 의지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됐죠? 네.